자 일단은~~ 잠시만 특성 포인트에 윙슈트 있나? 아 윙슈트 없네 3포인트가 있어야 되네 얘들아 닉라이 앞으로 왔어요 에이 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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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이! 하아 이 새끼 톱날 발사기에 맞고 싶어 안자겠나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요! 가만히 있어야 할까 진짜 가만히 있네 뭐야 예에 팅팅팅 하면서 맞아 죽었어요 털어버린 것 같아요 털어버리기 오또오또오또오또오또 인기가 너무 많아도 탈이에요 흳 어 닉라이다 헤이 닉라아이 릴라이 어색 잠만 야 보라색이야 워어어어어얽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. 아무 생각 없이 하다가 이씨. 보라색을 맞는. 꺼져봐. 아. 릴라이. 뭐야. 왜 어디에 자꾸 튕겨? 너누 보라색이니? 얘네들은 왜 이렇게 날 귀찮게 하는 걸까? 야 혹시 얘네들 다 보라색이야? 어휴 큰일났다 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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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또 얘 어디있냐? 나 그냥 전술상환경 했었지? 생각해보니까 얘 어디있냐? 야 닉라이야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? 많이 아픈데요? 아프다고 닉라이야 이봐 이름이 릴라이 같은 새끼 죽였니? 뭐야 아 저기 있어? 어 죽어 그냥 어 귀찮게 하지 말고 안녕 릴라이 어 야 저기 동료 한 명 죽었는데? 난 모르는 사람이야? 교전? 도대체 교전이 도대체 얼마나 진행할까? 형 엄청났지 가자 수개월을 갇혀 있었다고? 오케이 자 위대한 탈출? 설마 너 저 마을까지 가야되니? 제발 그러.. 그러.. 그렇다고 말하지마 그런거라고 말하지마 귀찮아지니까 야 난이도가 3짜리야? 괜히 구하러 왔는데? 혹시 핵이니? 핵이면 나야 좋지 어? 비행기? 오케이 비행기 공짜로 얻겠다 난이도가 보라색 자리면 살짝 애매한데 근데 그럼 우리 애매시킬 수 있어 그래서 어디까지 가는데요? 여기에요? 여기가 여기 맞네 여기네 으흠 으흠 할 것을 운전하기? 갑자기? 여기 야 설마 이거 비행기가 아닌게 아니야? 아니..잠만 총 쏘는거 어떻게 하는데 오케이 오케이 아 야 이거 하늘 못나네 옛날에 닉라이가 타고 다니는 그 비행기 같은데? 후우 또다시 출함 왜죠? 꺾으라고? 야 이거 비행기를 타고 여기로 가네 야..이거 뭐냐? 흫 비행기가 하늘을 나는게 아니고 비행기를 타고 그냥 땅으로 가는데? 뭐여 이게? 뭐여 이게? 허허어어 개뚜디 맞아요 그러지 마세요 이러면 안되요 추락합니다 뻥 흐흐 여기 요대로 탈출하는건가? 몰라 배앞에 잇지마세요 다 조져버리기 전에 후후 쏘지마라 아 아프다아 아 아프다아 아니 공격을 어떻게 하라고 공격이 전혀 안되는데 공격은 할수있게 해줘야되는거 아니야? 무기가 여기 총으로 달려있긴해 어 어 야 이거 좀 이대로 가기엔 좀 애매한데 아아 너 뭔데? 헬기 만들수있으면 헬기타고가자 꽤 나을것 같다 여러분들 벌써 저희집까지 가고있어요 아니네? 집으로 가는게 아니네 나중에 헬기타고가야겠다 저쪽의 집 막 열고 정말요 고마워 갑자기 음모 다 나와? 음모 음메는 왜 나와 갑자기 뭐야 어? 왔네 허허 어... 집까지 왔구만 야 근데 이 닉라이 같은 경우에는 컷싱까지 준비해놨네 가족의 화합이야 뭐야 그렇다 나는 동상 찾으러 왔는데 갑자기 EQS를 해가지고 엄청 멀리 왔다 자 라이 합류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전 망했어요 예 여러분들 전 망했습니다 다시 절로 가야 합니다 여기 정제소 쪽으로 갔다가 가는 게 가장 가깝겠지? 어... 이게 낫겠죠 어? 카르미나 비행기 저기요 이게 비행기야? 뒤질래? 자 순수 예술 아니 저게 아 잠만 여기가 아니구나 자 순수 예술 이렇게 되면 저거 굳이 안여러도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빠른 이동 해서 탈 것 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정예 탈 것이 나와가지고 좋긴 한데 야 이게 무슨 탈 것이야 비행기도 아닌데 하늘 나는 게 아니잖아 인정? 어? 아니 정예 쪽에 어? 탈 게 아니잖아요 비행기잖아요 그거 비행기 탈 게 없단 말이야 여기 주변에는 개 큰일 났네 야 이 아저씨도 뭐 알려주는데 아 아 갑자기 일단 그냥 저 보물상자 그거 안해도 되겠다? 얘한테 계속 말하다니까 다 열리네 네 불타는 영혼 나왔고 자 일단 무기에서 할 게 뭐가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면 아 맞다 이거 착용해야 되는구나 자 이거 착용할게요 나 빨리 이제 3등급짜리 하고 이제 정예 이제 아이템 가야되는데 정예도 만들어야 되고 할 거 많네요 만들고 가자 자 그럼 일단은 차량 음 차량 중에서 타고 다닐 만한 게 이거겠죠? 어 이 오프로드라도 타고 갑시다 어 어차피 총은 못 쏘긴 하는데 좋아아 그러면은 여기로 갈 뭐야 뭐야 으어어 이런 재길 여기도 전초기지가 있긴 한데 일단 여기부터 갑시다 떨어져 난 갈게 갈 거예요 방해하지 마세요 난 갈게 갈 거예요 와 근데 다시 1000m를 가야돼 와 퀘스트 하나 잘못했다가 씨 그대로 다시 원 어? 라시 리셋 되는 것 같아요 리셋 저기 한번 털 아아 잠시만요 예 정보가 있으면 정보 다 들 것 같게요 이제는 그냥 오케이 신성한 제목 자 이건 어디있냐 여기네요 어 하지만 절로 안가죠 원래 내가 가야되는 곳이 있으니까 전초기지를 다 열어야 될 것 같애 빠르게 이동하려면 어허 여긴 더 좋됐구만 허허 여기서 큰일 났구만 아 쏘지마 이 눈두라 걔 아프다고 오우 멀어 viol 뼈 하아... 음... 떡하니 걸려버렸네? 아휴, 젠장 야, 뭐 여기 앞에 시체 있지 않았나? 야, 시체 어디갔냐? 아니요? 나 분명 여기서 시체 하나 떨궜는데? 엥? 엘크 예아쓰! 아... 똥야! 똥야! 아유, 안 맞네 많이 아프시지요? 많이 아프신 것 같... 많이 아프신 것 같아요 많이 아프신 것 같아요 많이 아프신 것 같아요 야, 동물이 체력이 좀 높네? 많이 엘크 가족 주시지요? 아유, 탈 거 없어가지고 무조건 걸어가고 아아, 맨날 이래 그 한, 한 놈 때문에 딱 걸려가지고 이씨 에이, 그 참 오우야야, 놀래라 아씨 아유 똘레짠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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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와, 인마 일로와 아아 개놀래네 방금 뭐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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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해봐요? 뭐가 문제예요? 아 아아아아아 아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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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아아 따따따라 따따라 라라라라라라 으으씨 딱 걸렸네 너무 무섭잖아 여기 내가 어디로가는거야 위로가야되는데 예라이 진짜 야 헤헤이 웨이포인트가 여기가 아닌데 에이씨 거참 정반대로 왔잖아? 야 나 그래플링 훅도 없단 말이야 뭐 훅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으면 그 올라가겠는데 아 여기가 길이야? 오케이 맞아 왜 차 타고 못 가네요 아 그래플링 훅 없어서 뭔 째 오케이 허허 특성에서 그랜플릭 훅을 찍을 수 있죠? 그렇지요 찍죠 찍으면은 마음 편합니다 헤헷 역시 그랜플릭 훅이랑 윙슈트는 미리미리 찍어놔야돼 편하거든요 근데 파크라이 파이브에서도 약간 그랬나? 집 라인 잘 던져 너무 잘 던져 너무 잘 던져 너무 자 일단은 여기 앞이죠 자 선별군을 기다려라 아 안녕 나 왔어 예 안녕하세요 하얀다 여러 분이 이외의 이름으로 이외의 이름으로 다가오는 거든지 여러 명의 강력들이 도착하고 있는 거든지 죽을 수 없는 거 자기비에 Kakia 그들의 도움이 대응을 공감하고 우리의 장비에 자기의 힘이 만들어낸다 큰 힘이 없어졌다 꼭 사용하시길 제게도 제 형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 이제 내가 알게 오케이 저기요 활, 오케이, 여기 활있다 내가 좋아하는 무기, 활 바꿔 크으 내가 좋아하는 무기지, 활이 크으 엄마 쓰바 딱 걸렸다 오케이 예, 딱 걸렸네 미안합니다, 니로스님 안녕하세요 딱 걸려버렸네 퓽 여기 아니네 예, 파크라이 폴아웃이에요, 이게 안녕 오우, 쉿! 잘 가 자 자, 에덴의 불꽃 자, 여기까지 확보를 해라는데 따라따라따 적들의 위치를 하나하나 밝혀주시고 요친구의 엉덩이에 refer 퇴로멉 아ک이라 아 왜 젠투 끝났어 노래 끝나 이게 앉혀 절대 두렵지 않아요. 활 데미지가 세거든요. 아, 저 아저씨가 약간 프레퍼 저장고를 알려주는데 원래 화살이 제일 아픈 무기예요. 그냥 쏴도 잘맞아. 호호호호 어, 많이들 아프십니까? 이거 아프라고 쏜 겁니다. 이게. 헤이, 친구? 어디 있어, 맨? 저기 있어, 맨? 찾았어, 맨? 어? 잡았쓰. 여기인가? 어허. 허허. 여기가 그곳입니까? 맞나요? 어디로 가야 돼? 아니, 조각상 지역을 확보하는 건 아마 알겠는데 수색구역 내부라고 하놓고 뭐 어떻게 찾으라는 거야? 안 돼, 안 돼, 안 돼, 나 죽는다! 살았다! 야, 길은 알려줘야 되지 않나? 야, 야, 야. 야, 야. 야, 야. 야, 야. 꺼줘. 꺼줘. 훗날 발사기가 얼마나 센데, 이놈들아. 헐허허허허허허. 툭빵하고 참. 아. 잘했어요. 잘 싸웁니다, 여러분들. 네, 정말 잘하고 계세요. 네, 뒤지세요. 뭐요? 어. 아, 여기 정리하는 거였어? 아, 오케이. 동굴을 안으로 내려가고